. 하디 오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올라오셨나. 확인해둔 해드려라 보니까. 아유 세상이 이게 도대체 아니 이런 어디 잠옷 같은 걸 이런 걸 입고 올라오셨대요 세상이. 아유 죄송하긴 그 옷 입으셨으면 좀 주무셔야 되지 않나 아니 그 더운 것도 알고 다 알겠는데 아 이거 너무 짱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? 옆에 남자친구 분이신가요? 남자.. 그 죄송한데 홍아 바지도 그렇게 뭐 바지가 그렇지 않아요 홍아도 반스 같애요 혹시 둘이 커플이에요? 커플? 아 근데 여자분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어떡해요? 뭐라도 빨리 하셔요? 아 이러면 아 야 아 이러면 홍아 바지가 더 이상하잖아 아 이거 아 그래요 아니 그 다른 것 좀.. 아 그래요 차라리 이게 낫다 근데 왜 결혼은 안 하세요? 아니 아가씨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가씨? 아 그게 나이 많은 거예요 이사람은 나이 깜짝 놀랐네 야 이사람 이사람이 어 야 이거 아가씨 생각 좀 해줘야지 말이야 어? 내가 차와 내가 마이크에다 얘기는 못하게 아우 아우 세상에 우리 언니 저 겨드랑이 찢어지겠네 겨드랑이 찢어지고 있어 아니 왜 둘이 이걸 이렇게 힘들게 타실까? 나 미치겠네 나 진짜 야아 저기 우리 총각 뭐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들어서 오해 뭐 다른 거 없어? 준비된 거? 또 다리 올려놓은 거 말고 멋있겠다 어이 그렇지 야 그래 야 그래 아 이놈이 형이 불띵 꺼주면 되잖아 하자 어이 그렇지 야 이놈이 형이 이렇게 불띵 꺼주면 돼 아우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차피 뭐 잠옷 입고 왔는데 뭐 이럴 거면 내일 갈 거면서 이철 샀는 것들 그냥 내 남친이 좀 국내위가 좀 섹시하기나 야 야 그만 봐야 되겠어 이제 언니 고마운 줄 알아요 언니 겨드랑이 터질 뻔한 거 남친이 살려준 거야 아 이 반대니까 이 커플들이 많네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도 커플이고 여기가 한 명이 낫네 여기 세 명이 일행인가요? 어느 쪽이 여자친구죠? 아 그쪽이 여자친구 그럼 가운데 쟤 뭐야 쟤 깍두기야? 아 얘 왜 데리고 댕기니? 도대체 아니 그 이득 좀 아니 잠깐만 깍두기 언니 얼굴 이쁘게 생겼네 아니 남자친구 없어요? 없어? 잘 됐다 그 옆에 봐봐 저 잘생긴 애들 두 명 있거든 저 가운데 자리 비켜줬다 저기 가서 앉을래? 어떻게 내가 굴려서 보내줄까 아니면 네가 그냥 가서 앉을래? 빨리 선택해 어떻게 할래? 그쵸 그 옆에 총각들 얼굴 자꾸 확인하지 말고 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그냥 가도 돼 어떻게 빨리 선택해 그냥 걸어서 갈래? 아니면 굴러서 갈래? 그래 아니 거기 말고 저 가운데 앉아야지 이 앙몬 그래 야 얼마나 좋아 야 안녕하십니까 야 오빠가 너 양옆에 남자 두 명 만들어줬어 너 감사합니다 해야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한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야 야 감사합니다 딱 보다 딱 보니까 너보다 0개네 얘네가 거기 총각들 몇 살이죠? 스물셋? 거기 아가씨 몇 살이에요? 거기 아가씨 몇 살? 뭐라.. 스물..뭐라고 다시? 스물 몇 살? 야 또 나한테 완전 감사해야지 완전 감사해야지 야 옆에 그 셔츠 이쁘네 봐봐라 몸 좋지 얼굴도 잘생겼지 어? 야 이 정도면 너 무조건 감사해야지 빨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알았지? 또 남들의 또 다른 애 소개시켜줘야 되니까 자 우리 반대쪽도 넘어갈까요? 여기도 커플인거봐 거기 아가씨 둘이었나요? 거기도 혹시 필요하신가요? 안 필요해요? 왜요? 언니도 얼굴 보니까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왜 굳이 필요가 없을까요? 시간 안에 아니 그거 암맘봐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남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저 마스크를 왜 저 따위로 쓰고 있는 거야? 야 먹정하지마 너 와사비 같아서 넌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아니 언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 애기 보니까 아니 그 조카랑 이모님 같은데 진짜 내가 말 안 할라 그랬더니 진짜 그냥 어? 일로 와봐요 그냥 카이스트 소개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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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여기 왜 왜 자꾸 너 나랑 뭐 뭐가 있다고요 남친이 어딨어요 여기 없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야 야 그걸 어떻게 확인할거야 빨리 들어와야 빨리 빨리 아 그럼 진작 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얘기하든가 우리 카이스트 설레게 해놓고 저거 봐봐 저거 표정 봐봐 진작 얘기하든가 저는 남친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든가 그냥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앞에 보내놓으니까 남친이 있대 자 우리 여기도 넘어갈게요 빨리 어떻게 우리 아가씨 표정했어 누구야 여기 아 여기 표정 입은 아니야 야 얘는 남의 남친이잖아 미쳤나봐 이게 어디 남의 남친을 데리고 하려고 두 명 중에 23살 얘네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라니까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여기 여기 셔츠 입은 애 얘는 힘이 없는데 저 청바지 있는 애가 힘이 조금 더 세네 이제 선택은 이제 니 몫이야 니가 알아서 해결해 자 이쪽에 우리 커플들도 만나드려야 되니까 여기 아까 내가 알려준 거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청자케동화도 거기 체크남방원이라는 커플 아니세요? 석씨 모르는 사이예요 거기 둘이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넷이 일행인거죠 여기 둘은 커플이고 거기 둘은 아직 커플이 아니에요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럼 빨리 잡아주셔야지 아잇 어 헌아 봐봐요 그 옆에 우리 검정색 헌아 어떻게 잡아주는지 잘 봐봐요 그 아니 그 남들 신경쓰지 말고 여기 잠옷 입은 언니나 좀 빨리 좀 잡아줘 봐요 빨리 그 왜 안 잡아줘요 우리 잠옷언니 떨어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주무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 이러면 이러면 주무셔야 된다고 이거 봐 이거 봐 어? 저 겨드랑이 또 또 찢어지겠네 겨드랑이 또 찢어지겠어 그냥 거기 우리 체크언니는 곧 남의 남친한테 이제 그만 가시고 이쪽에 우리 아 나 이 센서께 이렇게 안 좋냐 어떻게 저 일단 저 신발은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신발 좀 살짝 좀 던져주세요 네 그리고 그 신발 좀 잘 좀 챙겨봐요 여기도 빨리 커플 만들어야 될 거 아냐 어 언제까지 당신들만 이렇게 재미나게 데이트할 거예요 안녕 안녕 자 우리 이쪽에 우리 두 번도 만나놨어요 혹시 여기도 커플인가요? 어 여기 여기 회색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에 염색머리랑 거기도 커플이에요 근데 가운데 한 명 앉아도 되겠는데요? 그 일로 좀 와요 아 너 모르는구나 지금 당신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좀 달라요 알고 있어? 몰라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거? 아 모르는구나 네 여친만 지금 바닥에 다리가 안 다고 있어 아 몰랐어 진짜? 야 나는 알고 있었던 줄 알았어 바닥에 다리가 안 난다는 걸 키가 150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게 요정 같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잘 챙길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여자친구 잘 잡아줘요 그래 아이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빨리 그래 너네가 하니까 그 옆에도 알아서 다 따라 하잖아 우리 26살 언니 도대체 언제 선택할 거예요 좀 빨리 좀 선택 좀 해달리니까 야 거기 우리 청바지 네가 먼저 그 누나 좀 빨리 잡아드려 빨리 야 멋있게 빨리 그 다리라도 좀 걸어드려 저 치마 입으셨잖아 고고고고 야 그렇지 우리 하얀 셔츠 나이스 야 그래 아 이렇게 애정인데지 아 얼마나 좋아 야 아가씨 고맙다고 해요 애가 다리도 막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 이 매너도 좋네 얘 자 우리 반대쪽 넘어갈까요? 우리 여기도 우리 커플들이 있으니까 아 이 소리 왜 이러지? 자 여기 커플도 좀 만나러 갈게요 우리 여기 저 문 옆에 여기도 커플인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시죠? 쳐다보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잡아줄 생각이 없나봐요 아 아 그걸로? 아니 그거 어차피 한방이면 요거 요거 한방이면 끝날텐데 요거 요거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해드리는 거거든요 커플 분들 데이트하시라고 알아서 좀 잘 좀 이렇게 좀 끌어안고 좀 그런 것 좀 빨리 좀 하세요 그 옆에 봐봐요 옆에 아니 그 다리 기술 그만 좀 하시고 그 옆에 좀 봐줘요 요런 것 좀 이렇게 따라하시면 된다니까 요런 거 그래 요런 거 요런 거 그 봐봐요 그 이제 왼손이 움직일 타이밍이자 아니 그만 좀 보고 좀 빨리 좀 따라하라고요 이 사람아 보여줬으면 빨리 따라해야지 그 왼손으로 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아 이거 너무하시네 근데 좀 한번만 좀 잡아주겠더니 아 우리 남친이 있는 이현이 떨어뜨려야 되잖아 이제 아우 저 남친이 있다면서 저 총각한테 저 겨드랑이 보여주는 거 마저 롯데다가 진짜 어 남친이 있는 사람이 어 막 겨드랑이 그런 거 보여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 야 오 오 야 갑자기 저 저 커플 갑자기 자세가 되게 흥미진진 어이 우리 아가씨가 원래 이렇게 이상하게 타는 사람이었다 어 야 야 불 꺼야 돼 어 얘네 자세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어 아니 왜 갑자기 여기서 둘이 또 야 야 야 어 재수 없는 것들 어 겨드랑이 냄새 맡고 죽어봐라 이 독사 같은 것들 진짜 어 어서 이런 찐 거 봐고 그냥 어 야 이 사람들이 아니 계속 튀겨야 되겠네 야 갑자기 애들이 어 이 자세가 이게 다들 아 연화 촬영해도 어 불 또 꺼야 되겠네 아니 아가씨 좀 진정 좀 해봐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참았대 여태까지 아 아 자 우리 흔들내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가야 되니까 자 우리 마지막은 요렇게 전부 다 달려드리면서 자 자 가무쪼록 타심을 하고 고생들 대단히 많이들 하셨습니다 아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하시고 아 야 니네 너네네 너머란게 아니냐 야 야 야 야 16살 너 뭐하냐 야 남이 남친을 야 니가 왜해 아니 이럴거면 이게 왜이래 무슨 쌍각관계인가 봐 이리와 야 이럴거면 그냥 너네 따로 데이트해 따로 데이트해 야 이 남자가 진짜 야 저 여자 두 명 다 잡아주는 거 봐봐 야 옆에 이 헝아한테 좀 배워라 이 헝아한테 이 헝아 얼마나 멋있냐 어 혼자 거기서 쓰잘데기 없이 출입문 땡기고 있지 말고 이 바보 같은 놈 어 키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누나 하나를 못 챙겨갖고 그냥 어 오오오 야 오늘 뭐 어디 커플들이 아주 그냥 어 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전부 다 무슨 영화를 찍으러 왔나 어 그 옆에 우리 체크언니랑 거기도 좀 빨리 뭐라도 좀 한 번만 좀 해봐요 홍아 뭐 이럴 때 분위기 아니 뭘 화이팅이야 화이팅은 이럴 때 분위기 타야지 그 옆에 봐봐요 어 아 우리 잠옷언니 진짜 이러다 겨드랑이 찢어지게 생겨대니까 지금 아니 왜 이런 잠옷 같은 걸 입고 갖고 남치도 힘들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다 힘들게 이게 그냥 어 자 여기 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여기 커플이 제일 멋있지 어 저 우리 회생언니가 내가 봤을 때 제일 적극적이야 아이 좀 봐 좀 봐 아 저 다 어우 좀 봐 내 어플 뚫고 드릴게요 아 그래 아 이거 어 야 이번에 자세가 바뀌었어 야 이 사람 저기 죄송한데 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두 분 아니 여기 진짜 여기 무슨 영화 촬영 오셨나봐 옆에 우리 언니들 짜증나겠다 진짜 아 진짜 야 너 남친두기 때문에 남친 좀 데리고 와서 타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어 너도 저런 거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거 보면서 부러워할 거냐고 언제까지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여기 우리 가이치트 총각도 야 미안해 형이 여자가 남았으면 어떻게 소개팅이라도 해줬을텐데 쉽지가 않다 어 나도 안되면 그 옆에 우리 와사비랑 간장처럼 저렇게 남자들끼리 사랑하는 건 어떠냐 이 사람이 뭐 갑자기 있다가 그 옆에 간장을 겹치려고 그래 그냥 어 그런 건 이태원 가서 해야지 어 남자들끼리는 안돼 그런 거 하지마 어 자 커플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와 이 가운데 있는 총각 이 총각이 멋있네 야 그거 여친만 챙기고 옆에 깍두기 얘는 그냥 버리자 어 얘 얘 얘 얘 얘 얘 한번만 버리자 얘 얘 얘 얘 어 왜왜왜 나도 안녕 그래 나도 안녕 이럴 좀 와봐 어 저 주리본 잡고 저 매달려있는 애 쟤 좀 소개시켜줄게 저 불쌍하네 자 우리 마지막에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 드릴게요 자 타신거라고 고생들 대단히 많이들 하셨구요 오늘 제일 고생하신 우리 잠옷언니에요 내가 봤을때 오늘 이 언니가 제일 고생하신 것 같아 이 언니가 아유 그냥 진작쯤 이렇게 좀 타시지 그냥 진작쯤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많이들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 드릴게요 자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 수고도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운행해 드릴게요 반대쪽 나가시면 돼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